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TF를 꾸리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검찰 조사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 TF 첫 모임을 가졌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구성이 된 김건희 특검 TF에는 김남국이, 김용민이, 박범계, 소병철, 송기현이, 오기영이, 진성준이, 홍성국 등 당내 법률과 경제통의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학력과 경력 의혹,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은 지난 6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TF 조직과 조속한 특검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데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 전날 TF 구성을 완료해 첫 모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이재명의 검찰 출석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물타기하는 축태를 보인 바 있는데 지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돼도 않는 짓거리를 해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민주당이 이재명을 끌어안고 자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내조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인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물품과 식자재,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고 경기 위축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날 서문시장 명물 점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함께 즉석 먹거리를 즐기고 지역시민들을 만나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외환위기로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정식으로 점포를 열고 제기한 양말가게 사장님을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접 겨울 양말 300켤레를 구매해서 이날 오전 배식 봉사활동을 했던 대구지역 복지관 어르신들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새해 들어서 단독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12월 22일 남대문 쪽방촌 봉사활동을 펼친 이후 21만입니다. 특히 대구는 보수 진영의 텃밭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처음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 찾은 지역입니다. 여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내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서 대구성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서 배식 봉사를 펼치기도 했는데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120여분의 식사를 배식하고 목도리, 덧신 등 방안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물귀신 작전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가 지져도 기차는 달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민주당의 돼도하는 수작질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과 같이 묵묵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내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법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